동물관리단체와 동물복지단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안타까운게 그거에요. 미국이나 유럽같은 경우에는 강경단체로 있어요. 크레이지안. 그 다음에 중도도 있어요. 또 우호적인 단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호적인 단체라고 해서 법이 안 바뀌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산자 입장에 썼다고 쳐도 복지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강경한 단체들 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물권단체, 권리를 동물 권리주장단체만 있는 거예요. 인권위에 동물권을 놓는. 이제 똑같이 인권과 동물권을 같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조나 할 때 보면 사람의 인권은 없고 동물권이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동물회에서 사람보다 더 이렇게 좀 감싸고 우르르는 종교처럼 우르르다는게 아니고 위에 놓고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그 마음에 측은 지심에 이제 더 높여버리는 그런게 생기죠. 동물복지단체는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물복지단체거든요. 동물권리단체가 아니고 저희는 동물복지단체입니다. 동물권리단체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물복지단체에서는요. 개는 자연은 늑대와 달리 인간이 품종 계량한 것이므로 자연에서는 살 수 없어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거고 그리고 이제 주도니련증의 근거는 생명론과 생명보호에 있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지단체는 인간과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한다. 휴먼팩밴드 인도적인 배려의 기본이유는 동물권리 동물복지단체는 인본주의 인도주의 그 다음에 사역견에 대한 태도 동물권리단체는 사역견은 없어져야 하고 동물복지단체는 사역견은 무방하다. 무방하다는 것은? 사역견들 목양견들 자기의 역할이 있잖아요. 목양견뿐 아니라 맹인 안내견이라든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마약탐지견도 있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동물권리단체에서는 애완동물은 자체가 잘못이고 애완동물이 가능하기는 하다. 반려동물은 가능하다. 복지단체에서 반려하는 동물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 하잖아요. 품종견이 있는데 만들어진 품종견을 자꾸 부정하고 하이브리드가 더 우수하다. 믹스견이 더 우수하다. 잡종계가 더 우수하다. 잘못된 거라고 제가 잡종계라도 어떤 개가 어떻게 섞이냐에 따라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개가 정말 많거든요. 진돗개 발발이 교배되어 가지고 다리는 발발인데 몸이 진돗개예요. 얼마나 다리가 힘이 들어요. 뛰지도 못하고 그런 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잡종계는 건강하다. 개와 인간의 감각 능력에 대해서 권리단체 품종계가 만들어진 품종계를 없애는 것 자체로 확대해요. 사실은 개와 인간의 감각 능력 권리단체에서는 대개 의인화가 많이 보이고 아까 제가 너무 애처롭게 생각해서 측은지심에 의인화한다. 복지단체에서는 개와 인간의 감각 세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이 주로 학대를 하는 기생적인 관계이며 이런 관계에서 동물을 해방시켜야 한다. 도방 동물해방운동이라고 하고 또 직접 그렇게 씁니다. 동물해방운동이라고 복지단체에서는 공생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바탕이 되는 학문에서는 권리단체에서는 철학 법철학 개인신념의 중심 육식금지 채식주의 생명체보호 인위적인 살생금지 독단주의가 있고 복지단체에서는 과학기반 행동학 숙산업 발달 추구 생태학적 환경보호 포식자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 합리주의와 회의주의가 바탕이 되는 학문이랍니다. 캠페인 방법 동물학대 중심 처벌 중심 이 동물관리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복지단체에서는 동물사랑을 위주로 하고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 캠페인 내용 권리단체에서는 구조 번식장 폐쇄 경매장 폐쇄 폐쇼 폐쇼 분양업을 폐쇄 하는 것이고 복지단체에서는 동물보호 그러니까 유기견을 입양하고 번식환경을 개선하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캠페인 하고 유대관계 형성 강화 캠페인을 한다. 저희가 하고 있는거죠. 중성화 권리단체에서는 불가능 혹은 반대 그리고 복지단체에서는 가능하다. 그 밑에 잘려서 훈련은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동물학대로 규정합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훈련도 중성화도 가능하고 훈련도 인도주의적인 방법만 사용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게 교감적설이라고 몽홍의삼촌이 만든 방법 자체가 동물복지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는 동물복지단체도 저밖에 없고 그런 훈련을 만든 것도 저밖에 없고 권리단체에서는 안락사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복지단체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그냥 의미를 담지 마시고 장난감 개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복지형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단체에서는 놀이터 개발 큰 의미없음 복지형상에 중요함 유기견의 발생원인 인간의 생명에 대한 소중한 부족이라 주장하고 있고 복지단체에서는 인간과 개의 유대관계 형상 실패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유기견의 처리 양쪽도 같네요. 제 입양을 선호한다. 밑에 동물복지와 동물권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동물복지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동물권리이론이 탄생했다. 요게 중요해요. 왜 제가 빨리 읽어달라고 했냐면요. 읽다보니까 어? 이건 아닌데 라는게 있었을까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게 있었을까요? 옛날에 동물권리단체에서 떤장도 동물권리단체에서 떤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금은 떤장이 안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많은 동물권리단체에서 먹먹이삼촌이 동물보호단체에 주장을 너무 많이 하고 개를 교화시키는 것 교감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교감적 성향을 만들어서 학대하지 않고 강압하지 않고 도 개를 리드해버리고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고 여러 가지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강아지 공장에서 1년에 3회 5회 출산하고 떠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전문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권리단체에서도 저희가 하는 좋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표방하고 따라해요. 따라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못하죠. 입양자 교육 봉사자 교육 등등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해왔잖아요. 그걸 말을 따라해야 돼. 사업도 따야 되고 입금도 있고 좋은 말을 따라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줄 거 아니에요. 너무 절실한 것을 멍멍삼촌이 이야기하니까 현장에서 현실을 보고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동물행동에 기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동물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옛날부터 주장하던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칩도요. 학대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칩을 하잖아요. 또 거기에는 또 시대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와 지금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충돌을 일으켜서 금방 저희가 나누어 놓은 것 이외에 약관적으로 섞인 게 있어요. 빌려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읽다보니까 이것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설명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제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해 필요 없이 자기들을 보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